용키 용키 용키고요 지금 6개월 된 호기심 많은 그런 친구입니다 용키는 돌아다니는 강아지들이 낳은 새끼 강아지였는데 제가 우연히 보고 아... 데려와야겠다라는 생각이 그냥 확 들었어요 용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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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세요 와 오 오 오 오 아 질투하자 야 세마리 언니 용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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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키가 자연은 아예 처음이라서 쟤는 풀만 뜯어먹고 아 아 아 기다려 어이 기다려 언니 용키 좀 잡아줄래? 영키 용키 좀 잡아줘 어 아 아 요 하하 내내 어디가? 어디가? 하아.. 어머! 헬로! 현기! 뭐야? 간지름인가 봐. 조자서 되게 잘한다. 고양이 자세 아니야? 잘한다. 영기, 영기! 영기! 얘가 콜이 안 돼, 일단. 영기! 영기! 일로와. 영기 일로와. 네. 그런데 말입니다. 막간에 용키의 개인기 퍼레이드 타임! 여기 앉아 여기 엎드려 아치 잘해 옳지 잘해 여기 앉아 손 이쪽 손 이쪽 손 코 아치 코 아치 잘해 여기 하우스 여기 하우스 여기 하우스 여기 하우스 아치 정답 아치 쒀래 한 번만 두고 해주세요 이거요? 아 한 번만 더 보여줄게요 판난 용숙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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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우스 여기 하우스 여기 하우스 하우스 아이츠 이리 아이츠 아이츠 후잠 구애 바휘 하우스 걸어 여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